안녕하세요. 굿네버스 홍보대사 변정수입니다. 이번에 변정수와 친구들, 우리 윗프렌즈에서는요. 굿네버스와 함께 우리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러브프리마켓을 개최합니다. 내 눈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또 내가 직접 참여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에서 저는 나눔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아픈 아이들이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제 주변에도 수술비가 없어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프리마켓에서 하는 우리 샐러들, 오시는 손님들, 그리고 우리 기업에 후원해주시는 분들한테 같이 그 아이들의 수술비를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. 장래희망은 아이돌이에요. 아이돌이 돼서 변정수 임무처럼 유명한 스타가 될 거예요. 많은 친구들을 보러 다닐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솔직히 나눔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냥 큰 돈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은 돈이더라도 그리고 나의 재능기부로 나눔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신 분들은요. 꾸준하게 하게 돼 있어요. 장소는 IFC몰이고요. 여의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14일과 15일 추석 전주죠. 추석 전품도 많이 사러 오시고 또 판매하신 분들도 기분도 붙잡아 주시고 그 금액으로 저희는 아이들을 도와줄 거예요.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지만 그 아이들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14일과 15일 날 꼭 시간 내서 IFC몰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